안녕하세요. 나코비 에듀케이터 송시훈입니다. 오늘은 나코비의 첫 브랜드 방송이라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데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맨틱 레트로 컬렉션의 12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다양한 플라워 아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지거나 전문 재료들을 구입해야만 했던 아트들을 나코비 로맨틱 레트로 컬렉션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나코비 로맨틱 레트로 컬렉션을 이용해서 아트를 3가지 정도 플라워 아트를 시연을 할텐데요. 저희 로맨틱 레트로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12가지 컬러로 해서 봄 신상으로 패키지로 해서 나왔고요. 12가지 컬러 모두 이제 봄에 굉장히 샵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올렛 컬러부터 해서 옐로우 그리고 레드 라인까지 그리고 그린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봄 샵에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알맞은 아주 적당한 컬러들로 구성이 잘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컬러들 이용을 해서 제가 오늘 아트를 시연을 할 건데요. 아트 시연할 아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먼저 첫 번째 아트 보여드리면 제일 유행하는 대세 컬러죠. 바이올렛 바이올렛 컬러를 이용한 심플한 아트부터 그리고 좀 더 여러가지 많은 컬러들을 이용한 그라데이션을 이용한 기법을 이용한 컬러 이런 플라워 아트 그리고 또 그라데이션이지만 같은 그라데이션이지만 다른 기법을 이용한 이런 화려한 느낌의 이런 플라워 아트까지 세 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라데이션을 하실 때 물론 뭐 클리어를 혼합을 해서 탑젤 같은 걸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젤 저희 이제 나코비 에이스 젤 그 제형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까지 여러가지 방법을 소개해서 샵에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오늘을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아트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트는 제일 기본으로 베이스로 들어가는 컬러가 저희 러브스토리 해서 굉장히 예쁜 핑크 컬러긴 한데 핑크 컬러라고 해도 또 이제 저희가 바이올렛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핑크 컬러이긴 하지만 약간 바이올렛 느낌이 바이올렛 느낌이 드는 이런 컬러가 지금 베이스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핑크 컬러라고 하면은 샵에서 저희가 동양인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컬러거든요. 그러니까 피부톤에 잘 맞는 컬러를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 러브스토리는 핑크 컬러이기는 하지만 발색도 굉장히 좋고 바이올렛 톤으로 나왔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그냥 원톤으로 이 컬러 하나만 바르셔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이게 베이스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플라워 쪽에 들어가는 게 제일 기본이 로맨틱 해서 바이올렛.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올렛 컬러도 원컬러로도 많이 사용하고 프렌치라든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컬러고요. 그리고 그 외에 포인트로 해서 로맨틱 CC 옐로우 컬러가 조금 이제 그 포인트 컬러로 해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바이올렛 로맨틱으로 완성은 하지만 또 같은 라인에 바이올렛 라인으로 해서 고저스라고 해서 약간 쉬머 약간 그 펄감이 들어간 그런 컬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살짝 위에다 추가를 해서 좀 더 포인트로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꽃을 플라워 아트를 완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컬러를 기본으로 해서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베이스 컬러부터 올릴 텐데 저희 발색이 굉장히 좋아서 한 번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발색을 그대로 표현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팁을 평상시에는 이렇게 큰 팁에는 잘 안 하는데 좀 확실하게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1번 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큰 팁에 아트를 할 때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많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 번씩만 도포를 해도 굉장히 간단하게 발색이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 있고요. 한 번에 이렇게 발색이 잘 나오고 셀프 레벨링은 물론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 자국이 거의 나지 않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원 칼라 일단 베이스 칼라 큐어링 들어갈게요. 그래서 기본 큐어링은 30초 정도 LED에 30초 UV에 1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투코트 하실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로맨틱 칼라로 꽃을 표현을 할 텐데 로맨틱 칼라 같은 경우에는 발색이 굉장히 똑같이 제형도 그렇고 굉장히 좋게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꽃 표현하는 느낌에 따라서 약간 투명감을 주기 위해서 로맨틱 칼라 외에 거기에 저희 에이스 젤, 탑 젤을 섞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팔레트에 좀 덜어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도의 그런 투명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칼라를 혼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로맨틱 칼라 좀 덜었고요. 그리고 탑 젤을 덜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혼합을 할게요. 스파틸러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혼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의 투명감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탑 젤을 섞는 양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놓은 상태에서 저희 지금 러브스토리 칼라가 지금 원코 탄 상태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확실하게 제일 기본으로는 이제 투콜까지 들어가시기 때문에 투콜까지 한번 해볼게요. 좀 더 확실하게 발색을 주기 위해서 크게 브러쉬 자국이나 그런 거 신경 쓰시지 않고도 이렇게 간편하게 전체적으로 풀코트가 셀프 레벨링부터 붓자국 없이 한 번에 간편하게 완성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퀴어링 들어가실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컬러를 혼합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시현할 이 플라워는 굉장히 간단해서 샵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플라워 아트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 브러쉬가 꽃잎의 모양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벌브러쉬 사용을 해서 이 오벌브러쉬로 그 자체 오벌브러쉬의 그 브러쉬 모양을 사용해서 바로 꽃잎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벌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지금 퀴어링이 끝났으니까 꽃 한 번 아트 한 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꽃은 이제 다섯 꽃잎, 제일 기본으로 하는 꽃이고요. 그리고 꽃잎을 하실 때 좀 중요한 점이 꽃잎을 넘어 벌려서 하시면 안 돼요. 꽃잎과 꽃잎 사이가 거의 그냥 붙어서 겹쳐질 정도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팁을 큰 거를 준비하기는 했지만 꽃이나 그런 플라워 아트를 하실 때도 꽃잎을 작게 좀 이렇게 귀여운 느낌으로 하는 게 예쁜 아트가 있는 반면에 또 꽃잎을 크게 해가지고 꽉 찬 느낌으로 해줘야 아트가 굉장히 멋스럽게 완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이 꽃은 꽃잎을 좀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꽉꽉 채워서 해주는 건데 이 꽃잎을 하실 때 다섯 꽃잎을 정중앙에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쪽으로 해서 보통은 제일 기본으로 새 꽃잎이 보이고 그 옆으로 살짝 이제 나머지 꽃잎이 보이는 그 정도로만 완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클리어를 탑젤을 혼합한 바이올렛 칼라, 로맨틱 칼라를 위에다 올리시는데 브러쉬 모양을 이용을 해서 꽃잎 모양을 먼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꽃잎이 너무 또 예쁘게 동그란 게 아니라 살짝 벌려서 약간 넓적한 꽃잎을 만들면서 안쪽으로 브러쉬를 끌고 들어와서 물방울 모양처럼 내려주세요. 그래서 브러쉬는 정면에서 시작을 해서 누르면서 마지막엔 세워서 끝내는 이렇게 해서 물방울 모양이 하나 완성되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브러쉬 자국이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매끈한 면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클리어도 섞고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브러쉬 압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얼룩지듯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게 멋스럽게 표현되기 때문에 얘를 매끈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얼룩이 지면은 그대로 그 모양을 이용을 해서 하시면 돼요. 제 1단은 세 꽃잎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꽃잎 꽃잎을 먼저 하나 완성을 하고 그 옆쪽에 하나 더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 브러쉬 오벌 모양 브러쉬의 끝을 이용을 해서 끝에 둥근 모양을 만든 다음에 브러쉬를 세워서 사이드에 들어가는 꽃잎을 하나 완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그 옆쪽으로 해서 밑쪽으로 해서 하나 더 꽉꽉 채우듯이 붙여서 해주셔야 돼요. 너무 공간을 띄지 말고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제일 기본으로 보이는 3개의 꽃잎이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얼룩이 지거나 브러쉬의 그 스트로크의 그 자국이 남아있어도 신경 쓰지 말고 이대로 이대로 하고 또 만약에 모양을 했는데 한 번 했는데 아 내가 좀 원하는 모양이 아니다 조금 꽃잎을 좀 더 크게 하고 싶다거나 방향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실 때는 그냥 그 위에다 한 번 더 덧붙여서 덮어 씌우듯이 하셔서 조정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브러쉬 자국들이 좀 남아서 이렇게 되어있는 게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플라워 느낌을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올렛을 한 번 꽃잎을 스트로크로 완성을 하신 다음에 큐어링 하실게요. 그래서 보통은 30초 정도 큐어링을 하시는데요. 샵에서 하실 때는 한 번에 제가 세 손가락 정도 시술을 한다. 그러면은 세 손가락 바로 한꺼번에 완성을 해서 넣은 다음에 30초까지 아니고 가경화 또 아직 다른 아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30초 다 안 하시고 가경화 정도 한 5초에서 10초 정도 해주신 다음에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칼라 하나 다른 꽃잎이나 그런 아트를 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시간은 이제 샵에서 사용을 하실 때 그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이제 두 번째 사용할 포인트로 들어가는 옐로우 컬러 로맨틱 CC 로맨틱 CC 컬러를 덜어서 로맨틱 CC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네럴 컬렉션에도 비비드 칼라 라인에 옐로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옐로우하고는 또 다른 느낌 그 옐로우는 이제 제일 기본으로 저희가 삼원색으로 하는 그 옐로우를 기본으로 나온 칼라고요. 또 저희 로맨틱 레트로 컬렉션에 새로 들어가 있는 이 로맨틱 CC 이 칼라는 좀 더 봄 느낌 나게 해서 약간 라인 느낌도 나면서 화사하게 나온 또 옐로우 라인이에요. 그래서 옐로우 라인이 어렵기는 한데 굉장히 예쁘게 나온 칼라이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화사하고 열 손가락 다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경우에는 샵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칼라 포인트 칼라로서 쓰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꽃을 로맨틱 CC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클리어를 섞어서 굉장히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바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똑같이 오벌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한번 닦아주시고요. 사용을 해서 지금 오른쪽 밑부분에 들어갔으니까 반대편으로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충분히 칼라를 묻혀준 다음에 반대편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데 일단은 똑같이 중심에 들어가는 칼라가 먼저 와줘야 돼요. 중심에 들어있는 중심에 들어있는 꽃잎을 먼저 하나 그려주세요. 제일 메인이 되는 꽃잎이겠죠. 그래서 꽃잎을 하나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사이드 쪽에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반대편에도 살짝 보이게 꽃잎을 꽉 채우듯이 거의 겹쳐서 살짝 원래 그렸던 꽃잎에 겹쳐서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옐로우 칼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탑젤 안섰고 그대로 로맨틱 CC 칼라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 꽃잎 3개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큐어링 들어가실게요. 그래서 이 꽃의 완성은 베이스 칼라가 들어간 다음에 베이스 칼라가 들어간 다음에 라인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늘 보여드릴 아트들의 포인트는 칼라 그라데이션과 라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꽃의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를 일단 완성을 해놓고 라인을 사용을 할 텐데 제가 라인을 지금 사용하는 게 라이너, 저희가 어메이징 라이너라고 해서 라이너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젤도 나오고는 있지는 제가 뒤쪽에 다른 아트를 할 때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 그냥 바로 로맨틱 칼라를 사용을 해서 라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제형이 너무 묽거나 너무 되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조정해서 그거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저희 에이스 젤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굉장히 딱 맞게 나와서 그냥 풀코트로 하실 때 풀코트로 하셔가지고 발색, 그냥 그 자체를 발색을 사용을 해서 전체 풀코트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얘로 아트를 하시거나 그래서 지금 라인을 할 텐데 라인이 절대 번지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코트도 사용하고 얘를 그대로 아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그런 제형으로 굉장히 제형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는 저희가 꽃을 할 때는 로맨틱 칼라에 탑젤을 섞어서 믹스해서 사용을 했고요. 지금은 라인을 할 때는 로맨틱 칼라 그대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라이너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라이너 브러쉬는 이 정도 제가 사용하는 거는 1cm 정도 길이는 1cm 정도 되는 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꽃을 라인을 하실 때는 일단 전체적인 라인을 윤곽을 잡는 게 아니라 먼저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꽃의 중심 부분에 얘를 또 예쁘게 어떻게 모양을 잡아서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붓으로 툭툭 찍듯이 해서 중심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툭툭 찍어서 일단 꽃의 중심이 여기입니다 하는 거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는 라인을 조금 얇게 빼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중심에 라인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라인을 뽑을 때는 살짝 곡선으로 뽑아주셔야 돼요. 바깥쪽으로 나오는 라인을 전부 다 직선으로 그려놓으면 꽃잎은 동글동글하게 그렸는데 중심에서 나오는 라인하고 꽃잎하고 모양이 전혀 맞지 않으면 그것도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꽃잎을 약간 둥근 모양으로 그렸으면 중심에서 나오는 이 얇은 라인도 약간은 동그라미를 그 반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나와줘야지 꽃잎하고 잘 어울리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한꺼번에 완성할게요. 전혀 번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큐어링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반대쪽 옐로우 저희 로맨틱 CC 컬러에도 똑같은 지금 이 바이올렛 컬러를 로맨틱 컬러를 이용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똑같이 꽃 중심 부분 먼저 잡아줄게요. 그래서 툭툭 찍듯이 여기서 예쁘게 라인을 그린다거나 동그라미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붓 끝에 약간 충분히 젤을 묻힌 다음에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붓 끝 자국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멋스럽기 때문에 이대로 해서 중심 올려주고 중심을 향해서 꽃잎을 그려줄게요. 그래서 꽃잎 그릴 때는 뭐라고 했죠? 중심 부분. 튀어나온 부분 먼저 하나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약간 두껍게 들어가는 부분과 끝에 부분은 브러쉬를 살짝 들어서 얇게 라인 빼주고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살짝 라인이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이 확실하게 나오도록 해서 꽃잎 하나 완성했고요. 그 옆에 것도 일단 중심 부분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뽕끗 솟아있는 부분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편 하시는데 살짝 꽃잎 겹치듯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겹쳐서 이 겹치는 범위도 조금 많이 겹치는 데도 있고 덜 겹치는 데도 있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자연스럽게 꽃잎 동그란 꽃잎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라인 그려주시고 또 라인을 강약 주는 거 생각해서 그것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도 중심에서 나오는 라인을 약간 곡선을 그리듯이에요. 그래서 얘도 약간 이렇게 하고 중심만 살짝 직선으로 들어가고 걔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는 약간 동그랗게 꽃잎 그리듯이 그 방향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얘도 얇게 해서 라인을 둥근 라인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얇게 라인을 뽑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심에 이미 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용을 해서 너무 또 여기서 젤을 많이 찍어서 하게 되면 또 거기서 갑자기 또 라인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를 정리하는 정도로만 해서 중심에 올려놓은 그 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원을 그리듯이 해서 얇은 라인들 이렇게 해서 일단 큐어링 하실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또 여기서 고저스라는 칼라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고저스 칼라는 똑같은 저희 로맨틱 칼라가 있기는 하지만 바이올렛 라인에서도 약간 좀 칼라가 틀린 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두 칼라가 있는데 그래서 바이올렛 칼라가 지금 저희 로맨틱 칼라가 이쪽이고요. 그리고 고저스 칼라가 약간 좀 이렇게 펄 같은 펄 느낌이 들어간 칼라예요. 그래서 칼라가 이렇게 그냥 벽만 보면 아 똑같이 바이올렛인데 하나는 그냥 바이올렛이고 하나는 뭐 펄이 들어갔나? 그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발색을 이렇게 보면은 전혀 틀린 칼라예요. 그래서 바이올렛은 저희가 기본 로맨틱 칼라로 나온 칼라는 약간 좀 더 푸른 계열, 푸른빛이 많이 띄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쉬머가 들어간 고저스 칼라는 살짝 붉은빛이 더 많이 띄어요. 그래서 이것도 피부톤에 따라서 약간 푸른 계통의 칼라가 잘 받으시는 분들하고 붉은 계통의 칼라가 그런 칼라톤이 잘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도 약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서 사용할 거는 포인트로 로맨틱 칼라를 사용한 꽃 위에 살짝 펄감을 주는 걸로 해서 위에다 그냥 살짝 발라주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칼라를 조금만 덜어서 위에다가 발라주듯이 뭐 특별히 뭐 좀 더 내가 굉장히 옅은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 여기도 클리어 섞으셔도 되는데 사용하는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또 클리어를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브러쉬 끝에 살짝만 묻혀서 위에다가 발라주시면 돼요. 그냥 살짝. 끝부분에만. 중심 부분이 아니라 꽃잎의 제일 바깥쪽 부분. 해서 살짝 그라데이션 느낌도 나고 포인트로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면 그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꽃잎 바깥쪽에 제일 넓게 보이는 면적이 제일 넓은 부분에만 그냥 살짝 살짝 발라주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 이거 뭐 발랐나? 얘가 뭐가 다르지? 하는 느낌이 또 화면상에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완성을 했을 때 저희가 탑 7까지 완성을 했을 때 빛을 바라는 게 바로 이 고저스 칼라예요. 그래서 저희가 로맨틱 칼라만 사용했을 때하고 그 위에 살짝 한 번 이 고저스를 올렸을 때는 완성됐을 때의 플라워의 느낌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펄감이 들어간 칼라들을 위에다가 살짝 입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아트에서는 간단하지만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완성이 됐을 때 그 완성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아트를 하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큐어링이 끝나신 다음에는 마지막에 저희 탑젤로 에이스 탑젤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저희 탑젤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은 베이스를 이렇게 칼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칼라젤을 사용을 했지만 화이트 베이스에다가 제가 지금 다음에 할 아트는 화이트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베이스로 저희가 아트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 큐어링 중간중간에 큐어링이 많아진다던가 아니면 특히 탑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황변이 누렇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게 되는데 전혀 황변 그렇게 누렇게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손에도 지금 아트를 하고 왔는데 제가 보여드릴 아트를 하고 왔는데 지금 화이트 베이스에다가 아트를 한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릴 아트에 손해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베이스에 이렇게 아트를 할 경우에 탑젤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트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아트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큐어링을 하는 횟수나 그런 것도 틀려질 수 있지만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왼손을 할 때는 거의 밑에 베이스 칼라 완성하고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완성이 되지만 왼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그게 안 돼요. 오른손을 할 때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왼손으로 아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절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베이스 깔아놓고 아트 하면서 중간중간에 틀릴까 봐 계속 큐어링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황변이 되지 않거든요. 누렇게 되지 않고 이 화이트 베이스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저희 에이스 탑젤 굉장히 강점이에요. 그래서 아트 하실 때 실수하실까 봐 화이트는 하고 싶은데 계속 이 큐어링을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화이트였는데 왜 약간 좀 이렇게 벌써 누렇게 됐지? 하는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아트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탑젤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강점으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미경화제 제거하고 나면은 첫 번째 아트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화면으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쉬머 들어간 이게 조금 좀 더 이 아트에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조금 아쉽네요. 화면 제가 보기에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예쁘게 거기 반짝반짝 하는 게 포인트로서 어? 거기 뭐 있나? 하는 정도의 그게 포인트로 잘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쉽고 이렇게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는 아트로서 첫 번째는 이제 제일 간단한 아트로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트 이렇게 완성됐고요. 지금까지 나코비 2018 신상 로맨틱 레트로 컬렉션으로 진행되었던 플라워 아트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다양한 컬러 활용법, 제형 활용법 등을 이용해서 샵에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아트들을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네일로 진행됐던 방송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네요. 다음에 또 만나볼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